넣었지? 저것도 넣어. 오, 되는데? 네, 안 된다. 빼, 이제! 야, 이거 똥 싸갔다. 이거만 안 돼. 잠시만요. 이거 안 돼.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내가 최고. 네. 뭐 할 거 같아? 씨름! 닭싸움. 자신 있는 거 있어? 자신 있어요? UFC. 윷놀이 로그 아니에요, 이거? 하트 아니야? 오늘은 제 남자만 되는 자세가 있어요. 아! 남자만 되는 자세? 남자만 되는 자세가 있어? 아니, 본 적 있어. 저도요. 궁금하긴 했었어요. 본 적인데 해본 적은 없어요. 어. 남자, 여자가 상체, 하체 쓰는 비균이 달라서 되는 자세, 안 되는 자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와! 뭐야, 저게? 뭔가 그런 거야? 어, 되는데? 근데 이건 힙의 차이 아니야? 너도 될 거 같은데? 절대 안 돼, 제. 힙이 없고 키가 작아서 되는 거 아니야? 자, 갈게요. 이제 할게요. 하나. 둘. 여기서 뒤로 넘겨야 되는 거잖아, 이제. 이것만 안 돼. 잠시만요. 이거 안 돼.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이. 될 거 같은데? 오! 오! 됐어. 넣었지? 저것도 넣어.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빼 이제. 야, 이거 똥 싸 같다. 이거 약간 유연해야 될 거 같은데, 느낌이. 킵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은지 괜찮나? 다음마다 다른 거니까. Try this at home. Get up. See how easy that was? All right. Let's start. Get down the same knee. Bring your left arm to your right shoulder. Right arm to your left shoulder. Breathe five times. Bring both arms out. Put them down. 자, to get back up. 어? 숨 쉬는 동안 뭐가 바뀌나? 왼쪽을 이렇게 하고. 손 올리고. 이거 엔딩 요정 아니야? 하나, 둘. 하나, 둘. 손을 내밀고. 일어났고. 일어났고. 쭈죽 소리 같지? 뭐 쓰러지는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앉았다가? 숨을 줘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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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고? 휴. 오? 아,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나? 이거 되는 여자분 있나요? 이거... 붕대체 하던 거잖아. 아, 이거는 제가 사실 많이 박아봐서.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해? 분필자라면... 머리 박아. 머리 박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오빠 안 되는데요? 오, 되네? 기다려봐. 최대한 다리를 벌려야 돼요. 오, 되는데? 안 된다. 머리가 아파서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될 것 같아. 뭐 해? 바닥에 뭐 있어? 다리로 중... 네, 최대한 벌려서 중심을. 오, 될 것 같은데? 오, 오, 오! 오, 됐는데? 잠깐만, 나 양말을 벗고 해볼게. 아, 양말의 문제였어? 양말의 문제인 것 같아. 하나, 둘. 원. 아, 개 웃겨. 이게 안 되는구나. 우와, 짱 신기해. 아, 난 군대 못 가겠다. 할 수 없어요. 깔끔하게 포기. 근데 이거 왜 안 되는지 신기하네? 왜 남자만 할 수 있어? 무게 중심의 차이인가? 진짜? 근데 나 사실 좀 긴장했... 저도 긴장했어요. 약간 안 될까 봐. 아쉬워. 난 마지막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은 데라고. 오늘부터 연집해. 집에 요감했던 머리에 대고 더 아프면 여기 헤어밴드 같은 거 하나 얹고 한번 해봐. 첫 번째 거 빼고는 뭐... 첫 번째 게 뭐였죠? 손 이렇게 넘는 거. 아, 맞다. 그건 조금 굴욕적이었어. 엉덩이가 너무 커서 저도 안 됐어요, 사실. 다 돼야 되는 건데 그것만 좀 아쉽네요, 약간. 아, 너무 아픈데요, 근데? 계속하면 딱지 생겨요, 여기. 아, 진짜? 이거 원래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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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